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 눈이 가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어? 어디갔지? 감사합니다 선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화는 들어오면서 전산 접종이 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받으니까 전화하지 말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회사 제출하도록 하시 말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민정아 나랑 쇼핑이 왔는데 민정아! 밥 먹으러 가자 호프다 아니야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먹자고 할랬는데 선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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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오빠 진짜 잘생겼지 않나? 대박이다 뭐야 뭐야 설마 얘가 선배 좋아하나? 응 이수 선배보단 대상 선배가 더 잘생겼지 오 베이베 오? 오? 에이 에이 몰라 그냥 가자 응 응 누구지? 어?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아 좋다 초코를 사주세요 아 진짜 초코를 사주세요 아 진짜 그걸 맛있게 먹을게 아 근데 지수 선배 여자친구 있나? 지수산데? 아니 없을걸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묻는 건데 아니 아니 어떤 여자랑 같이 가길래 뭔데 뭔데 미소리가 지수 선배 좋아하나 무슨 소린데 아니다 이거 나 먹어라 아 어? 고마워 고마워 수고하자 수고하자 후회 husbands 민족 고마워 어? 수고하자 수고하자 제가 이건 저도 수고하자 저 젊은 웃음 하나에 돋나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내게 임자 왔다. 시간되면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임자 왔어요. 아 죄송해요. 맞아요, 맞아요. 임자 왔어요. 임자 왔어요. 임자 왔어요. 네? 어.. 죄송해요. 임자 가자. 가자 가자. 하.. 역시 인가. 야 여자는 어떤 남자 좋아하냐? 음.. 내가 커피 마시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면 싫어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서 그런거일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다행이지 왜? 니 뭐있나? 몰라 날씨 좋네 아 미쳤어 미쳤어 그런 기회를 후후 이제 선배가 다 쓰러하겠지? 안녕하세요 선배 응 안녕 선배 저랑 커피받고 밥먹어요 저랑 커피받고 밥먹어요 완벽한 chemistry 서로가 바쁠 때면 애교 섞인 셀피로 대답하는 girl 남자들은 다 똑같애 처음에만 잘해준대 널 보면 그런 말 못해 내일 내일 새로운데 넌 부끄럽지만 못 믿을 말 한번 할게 이렇게 예뻤나 성격에 두 번 놀라 놀라 날 보며 웃는 매력적인 눈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할텐데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예뻤나 센스엔 네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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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니스 스크러 스키니진 스니커즈 하이힐 뭐든 잘 어울려 매일 고민하는 걸 늘 살쪘다고 말해도 돈 뭘 받는 욕심이 좀 과해 베이비 선배 오늘 재밌었어요 선배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얼른 들어가 민정아 네 우리 내일도 만날래? 좋아요 응 민정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 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정 원한다면 난 받아줄 수 있어 어 그게 선배? 아니야 아니야 안 부담스러워야 돼 선배 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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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넌 다름 아닌 너 매일 꿈꿔왔던 모습이야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내 곁에 안겨 걸어가 우린 나를 두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오후 성향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둘 하나는 둘이니까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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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비도 없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우리 뭐 먹을까? 아빠랑 먹는거보다 더 좋지 아빠랑 먹는거보다 더 좋지 아빠랑 먹는거보다 더 좋아하는 편을 먹을까? 너보다 그냥 인정이 니가 좋아하는 포기 뭔가 진짜? 아 전체!